목욕하는 거래, 저렇게 하는 거야. 원래 안 나가고 천천히 하는 거야. 목욕하고, 털갈이하고. 좋은 거 좋아요. 형님, 평균인데 오라고요? 오라고? 응. 그리스도 할까요? 새우 풀어요, 감독님? 어디였답니다. 큰일이 없구나. 어디였단다, 성아. 잠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걸어 나온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렇게 털갈이하는 것들 조금만 당겨서 찍어도 될까요? 얘는 자기 찍어달라고. 저 엄청 신나게 걸어놔요. 자, 침도는 거. 침도 발자국 갑니다. 여기 침도는 거. 수영하는 거 진짜 빠른데, 저 진짜 찍고 싶은데. 여기 앞에 쪽도? 지금 안 추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